비주얼 구멍 없는 잘생긴 아이돌의 집합체 엑소. 특히 엑소 멤버들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멤버들이 쌍꺼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일한 무쌍꺼풀 멤버는 누구? A. 시우민 B. 백현 백현씨가 있을 것 같아요. 은근히. 아니, 아닌가? 저게 대표님 병장이세요? 중 4개가 있어요. 제대. 제대가 얼마 안 남아서요. 말리세요, 말리세요. 어떻게 해? 상병이세요. 상병이요. 한지 까마득한 후배. 선배님 죄송합니다. 저건 제대예요. 정답은요. 어떻게 해 봐. 별 없는 사람? 아, 시우민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. 그냥 찍어야겠다. 시우민이면 갈 겁니다. 시우민으로 가. 자, 자기야의 정답은? B. 우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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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민 정답은 A. 시우민 대박, 진짜. 최애야의 정답은요. 갑자기 인생에 정답깔으로 가! 문제는 장동에서 어플을 하는지